도alle 총중 왤지 us? 오 오, 물고기를 짜 있어 굿데이 유튜브 우마입니다 여러분들 망했어요 아까 낮이었잖아요 아 잤습니다 차에서 몇이야 지금 눈 뜨니까 눈 뜨니까 10시 넘었네 요즘 11시입니다 조진 여러분들 낮에 찍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망했어요 일단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좋아 아우 이 바다 냄새 좋아 좋아 아우 더러워 아 제발 이런게 좀 깨끗하고 다니겠네 자 오늘의 첫 캐스팅 가겠습니다 아따 좋다 원리 같다 요즘에 이 무늬호중어가 엄청 많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아 지금 두 자릿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 많이 잡던데 오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두 자릿수 한번 도전 오징어가 나와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래를 잡으러 비뇨기가 갈까요 카메라 켜면 고개가 안나온단 말이야 히트 히트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작아요 사이즈가 작아요 아 귀여운 사이즈 사이즈가 너무 귀여운 사이즈가 올라오네요 히트 아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히트 하우 하우 이제 사이즈가 좀 자라보이는데 좀 더 크게 안나온다 이렇다 정말 하우 드디어 여러분들 들이소시오 드렉소이 아 좋아 역시 여러분도 보십쇼 오징어는 오징어로 제작해야합니다 사이즈 깨도 되는데 500g 넘게는 한 600g 다리 하나 딱 달라고 다리 하나 딱 걸려있네 으아 아 한 700g 정도 되겠네요 오 좋아요 아기 올라오네 감자 사이즈랍니다 감자 사이즈 아하 조지네 배터리가 얼마 남았어요 아 좀 잡아야 되는데 아 아 일단은 뭐 낚시는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 더이상 안잡아 될 것 같아서 오늘 최종 조감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꽤나 많이 잡았어요 아 오징어는 오신분도 있고 없으신분도 있어요 바닥에 떨어지면 안돼 바닥에 콩쿠스탄에 먹물먹으면 도진다 혼난다 사람들한테 이게 바로 무늬 오징어라는거에요 아 이거 아 이거 여러분들 며칠전에 TV에 김곤모씨 나온거 아 그 프로그램이 뭐지 거기서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한번 쫙 정리해서 놔둬볼게요 여기다가 아 꽤나 많이 잡았다 그죠 한 한 15마리 16마리 정도 되겠네요 정도만 충분합니다 그러면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썸네일 만들어야 되겠다 아 어떡해야 좀 이 썸네일 이쁘게 나올까잉?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여러분들 이거 좀 보세요 오늘 작정 하고 나왔습니다. 완전히 돼서 먹으려고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오징어 회도 한번 떠 볼 거고요 찜통입니다 오징어 통찜 오징어 먹물라면 그리고 이게 활용현승이죠 오리불고기인데요 바로 오삼불고기 밥도 갖고 왔고요 기가 막힐 겁니다 자 그러면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데쳐야 되겠네 물은 제가 집에서 정순물 떠왔습니다 요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징어 통찜이랑 오징어 통찜이랑 밥을 데쳐야 돼요 그래서 냄비를 두 개를 사용할게요 냄비 통찜은 여기다 하겠습니다 물을 얼만큼 넣어야 되나 오징어 통찜을 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붓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집에서 씻어왔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이걸 얼려주고요 그리고 오징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작은 오징어 몇 마리 넣어 주겠습니다 통찜을 해야 되니까 어떤 녀석을 통찜에서 딱 좋은 사이즈 요런 놈 두 마리 요 놈 두 마리는 통찜으로 가겠습니다 두 마리는 이렇게 딱 사이즈 기가 막히네 야 이거 너네 둘이 들어가라고 만들었다 이거는 아 기가 막히네 뚜껑을 닫고 불타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밥을 덮으십니다 밥을 밥 이거 전자레인지 할 때 말고 끊는 물에 해도 이거 열어줘야 됩니까 내가 뭐 물어본다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됐습니다 통찜하고 이건 되고 그러면 이제 회를 한번 떠볼까요 회를 한번 떠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또 해가 또 기가 막히게 제가 또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새로 먹으려면 좀 신선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얀색 간화들이 있어 얘들은 잡은 지 좀 몇 시간 지나서 그런 거야 얘들 말고 좀 살이 투명한 이런 애들 좀 큰 애들 이런 애들 보면 먹는지 안 먹는지 나의 기준이 있어 먹을 수 있는지 안 먹을 수 있는지 그게 뭐냐면 기때기를 후리갈게 했을 때 좀 움직여야 돼 잘 봐 그리고 요 빤짝빤짝거려야 돼 요 비늘이 봐봐 신기하디 봐봐 검은색 점이 엄청 요즘 보면 어느 정도 좀 신선하다는 거야 색도 변하지 딱 기때기를 딱 이렇게 찰싹 기때기를 되겠을 때 색이 변해야 돼 그래 먹을 수 있다 내 기준에 먹을 수 있는 거야 딱 봐 색이 새카맣게 변하지 이봐 얘들 변한다고 근데 얘는 안 변할걸 봐 얘는 봐 이 새끼야 얘는 안 변하지 색이 안 변한다고 내 기준에서 해로 먹을 수 있는 딱 기준은 이거야 바로 이렇게 이따가 내 기때기를 딱 대면 색깔이 딱 변하는 거야 이거 이게 어느정도 신선하다는 거지 반짝반짝한다고 자 이 녀석으로 해로 한번 떠보겠어 자 이 녀석으로 해로 한번 떠보겠어 반하지 자 우리 운영을 보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야 그래서 일단 앞으로 할게 하는 방법을 보여줄게 이 앞에 보면 이 안쪽에 뼈가 있어 이 앞에 안쪽에 그러니까 이 칼을 이용해서 앞을 따줘야 돼 이 앞을 칼로 이렇게 갈게 아 큰일 났다 이거 더럽게 안 된다 으으 칼이 너무 안 되는데 천 원짜리 칼로 해야 되겠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열리면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열어줘 이러면 뼈가 이렇게 나왔고요 보이지? 고급 횟집가면 여기다 초장을 이렇게 담아서 좀 왜? 이거 좀 있다가 초장 담을 그릇으로 사용하겠어 그리고 지금 이게 내장인데 와 지금 여기 먹물이 터졌네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돼 얘는 일단 이거 다리는 다리도 회로 먹는데 다리는 나중에 통짐으로 나 보통 먹어 회로 안 먹어 그러니까 나 갑자기 왜 반말하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반말하네요 이거는 나중에 통짐으로 먹었습니다 이건 빼놓을게요 여러분 몸통만 손질하겠습니다 요즘 먹물이 많은데 이 먹물 좀 씻고 올게요 자 이제 시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가져오겠습니다 다 가져오고 살과 껍데기 사이 층이 있어요 여기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 쭉 밀어줘요 쭉 밀어주면 이렇게 빠지죠 반대쪽도 똑같이 쭉 빠지죠 그리고 이거를 자꾸 뜯읍니다 뜯으면 이렇게 이 날개, 귀와 몸통이 떨어집니다 이게 귀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치라든지 화살초, 오징어보다는 굉장히 크죠 몸통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영명이 뭐냐면 빅핀 스퀴즈입니다 빅핀 스퀴즈 이게 날개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빅핀 스퀴즈 라고 해요 이 날개가 진짜 맛있어요 이 날개는 좀 이따가 먹도록 하고요 여기 보이는 이런 막 있죠 막 이 막을 전부 다 이렇게 뜯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먹을 때 이물감이 없어요 이 바깥쪽에 되게 두꺼운 막이 있어요 이걸 제거해줘야 되는데 먼저 이등분하면 되겠나? 자, 이등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이등분합니다 이등분을 하고 안쪽에 반대쪽 끊기지 않도록 칼집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돼요? 반대쪽 안 잘렸죠? 안 잘렸으면 이걸 이렇게 보이시죠? 막 이게 나와요 이거를 뜯어줘야 돼요 이거를 보이시죠 이게? 막이 엄청 찔려 엄청 찔려 자, 어떻게든 여러분들 몸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3등분 해줍니다 3등분 3등분 이것도 3등분 3등분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썰어줍니다 회를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딱 놔두고 길이 방향으로 회를 썰어줍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얇게 최대한 얇게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쓰면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썰었고 이제 귀를 손질할게요. 귀를 손질 끝났어요. 요 귀를 저는 어떻게 먹냐면 보통 귀를 얇게 썰어 먹거든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귀를 이렇게 먹어요. 이 정도 크기로. 완전 크게 썰어 먹습니다. 연골? 연골 있잖아요. 물렁뼈 씹는 것처럼 그만큼 식간에 삐아나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찐 거 한번 볼까요? 오징어 통찜도. 지깁니다 여러분들. 아 또 통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따 지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커먼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곰팡이가 아니에요. 누가 이거 곰팡이 같다고 위생 더럽다고 그러는데 이게 곰팡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문이오징어 먹물이에요. 먹물. 이게 씻어도 안갑니다. 제가 매번 통찜을 먹으면 여기다 썰어 먹거든요. 이렇게. 아 여러분도 이거. 진짜 맛있는 사이즈네요. 앞부분이잖아요. 앞부분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손가락을 집어넣고. 여기 뭐 잡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쫙 빼면. 뼈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손을 집어넣고. 쏙 빼면. 이게 통에. 이게 딱 빠집니다. 여기서 쓸겠습니다. 여기서. 통찜은. 다 지긴다. 이걸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먹물에 버무려줘야 돼 여러분들. 이거죠 이거. 아 기가 막힌다. 여러분들 이게 고기는 이렇죠. 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통찜도 완성입니다. 여기다가. 오 오 불고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있죠. 아 지깁니다. 와우 요거를 여기다 담겠습니다 냄비가 없으니까 여기 담고 여기서 오징어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징어 제가 이 회를 별로 안좋아요 오징어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넣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넣겠습니다 몸통을 몸통은 한 다섯 조각만 남겨놓고 다 여기에 넣겠습니다 익혀 먹는게 더 맛있어요 회를 별로 안좋아하니까 이걸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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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자 젓가락 젓가락 안전가랑 숟가락 여기 와 근데 여러분들 와 진짜 웃겼다 냄새 비랍니다 여러분들 라면 어디갔나 라면 여기 맘에 들더라구요. 오징어 딱있고. 이 그림에. 이 라면을 먹어야되는데 여러분들 냉물에 끼리면 안됩니다. 아까 딱 짓죠? 찜통한 그 요물 요물 요게 기가 막혀요. 요게 오징어에기스가 들어있어요. 요물이 오징어에기스가 들어있어요. 시큼해가지고 급을 보기는 그렇지만 요게 진국입니다. 요다가 라면을 끼려든지 요다가 슬프를 넣고 면을 넣고. 여기 상수풀을 세게 엮어요. 아까 전에 제가 먹물 주머니를 찾았는데 먹물 주머니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먹물라면이니까 요 찜 한 오징어를 몇 마리 넣을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시발. 아잇. 아잇. 아씨. 철분 좀 더 먹는다 생각하지만 아 이거 찌긴다 냄새 우와 우와 찌긴다 아 여러분들 냄새 진짜 냄새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 이거 냄새 어떻게 여러분들 와 옆에는 라면도 한번 볼까요 와 여러분들 고기 이렇죠 냄새 올라오는 거 기감 우와 이거 진짜 양쪽에서 와 개 쩐다 누가 냄새 더 좋나 자랑하는 거 같아요 지금 불고기랑 이거랑 와 아 오직 우연 아 이거 불 꺼도 되겠다 이제 와 여러분들 그러면 밥상 차려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엄청나죠 진수성차입니다 진수성차 먹을 준비를 해야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 껍데기에다가 이 표장을 착 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 딱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밥도 아 아 아 아 그래 맞다 여러분들 누가 제 목소리 엠브로님 닮았다 그러더라구요 아 생각해도 안 닮았는데 별로 엠브로님이 더 낫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먹을 음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늬 오징어 만찬을 준비했는데요 아무튼 오늘 먹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어떻게 해야지 아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난까 아 이거는 뭐 어떻게 먹어도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난까 뭐 먹어볼까요 보고싶어서 이걸 먼저 먹어 먼저 먹어 네 안돼 아 이거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 뭐 먹을까요 요거 요 통찜 초장에 탁 지어가 아이고 마스크 베릴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겠다 통찜 변함없는 맛이 진짜 맛있어요 제일 좋아하거든요 와 답없다 여러분들 통찜 먹으면 한 이틀 동안 검은 똥을 쌉니다 변기가 시큼해요 그래도 똥을 검은 똥을 싸줘 봐야 또 이게 무늬 오징 어디가서 먹었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 지긴다 하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말하면 오징한테 미안해 된다 이거 오징한테 와 아 먹물 먹물라면 이거 또 먹어봐야죠 기감에 끼거든요 여기 또 으 으 으 으 으 으 뭐하겠다 이거 일단 먹읍시다 아 일단 이렇게 먹는게 편하네 여기가 턱에 맞춰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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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봐주겠어 오늘은 내가 봐주겠어 으 으 으 으 저 원래 오늘 이거 하면서 뭐 큐앤에를 하든 뭘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아 집어치 나중에 으 으 으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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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시라고요 포항입니다 오세요 여러분들 빨리 오세요 으 으 으 으 으 맛있게 빠질게 없죠 마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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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실게 빠질수 없마 마실게 빠질수 없죠 좀 이따에 먹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잘면 안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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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은 근데 그 없이 다 먹구요 으 밥도 다 먹고 그리고 불고기도 거의 다 먹었네요 회도 다 먹구요 통짓만 좀 남았네요 아 아 진짜 배부르네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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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오징어 낚실부터 이게 먹방까지 해 봤는데요 살이 찐은 이유가 있어요 배도 모르고 참 기분도 좋네요 오늘 재밌게 끝난거 같아서 둘 다 주변에 보세요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teme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웰 머 아 으 으 알라라라라라라라 릴릴릴릴릴릴릴릴릴릴